오늘은 지방 행사에 초대됐습니다. 이곳에서 노래를 부르기로 했는데요. 언니 우아하면 안 맞아. 노래 좀 레파토리를 정해서. 됐어. 그거 내가 불러도 돼. 당신은 나의 운명. 그게 안 맞아? 안 맞아. 좀 받쳐준다고 그치라는 거 있지. 받쳐주게 뭐 늙어가지고 뭘 서로 받쳐줘. 이제는 이제 심포를 잘 쓰고 늙어야지. 심포? 받쳐주고 안 받쳐주거나 상관이 없어. 노인네가 되면 좋은 할머니가 돼야지 1등이지. 노인네가 돼가지고 뭘 받쳐주고 이쁘고 이거는 이제 지났어. 근데 어디 가서 내가 서로 이제 얘가 섬는지 몰라. 지가 날 비교다. 언니 애가 그런게 아냐. 언니 애가 스톱 스톱. 근데 왜 저보고 얘기하세요? 저쪽 보고 얘기하세요. 무서워서. 아유. 얘 오지나야. 나 이 옷걸 하나도 없어. 얘고 당기면. 아유 지나지마 그럼. 얘한테는 어후 안 떵십니다. 말은 이렇게 해도 이 두 사람 50년 지기 절친한 언니 동생 사이입니다. 이리야 거기 가자. 막걸리 포노. 빨리 와. 무슨 막걸리 포노야 또. 이따 시켜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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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51년 차 배워답습니다. 있었다. 난 아까 이 10좌는 먹었더니. 아까 시시 코너에서 . 고맙습니다. 왜 이렇게. 사람들이 몰려 드는 통에 순식간에 팻 미팅장이 됐습니다. 화면보다 안녕하세요 인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? 이 언니가 많으니까 이 언니가 하는 데서는 이거야 완전히 난리야 난리야 서울의성 누가 쳐다도 안 봐